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데뷔곡인 뭐죠? 네 캔디젤리 러브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추우시죠? 여러분 스키장이 원래 추운 거예요? 아니면 날씨가 추운 거예요? 둘 다? 아우 추워 네 근데 여러분 무대 할 때만큼은 저희 춥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에 들려드린 곡은 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? 이게 얼었어요 아추! 아추 아추! 여러분 근데 스키가 재밌어요? 보드가 재밌어요? 보드? 스키? 보드! 다음에 와서 보드를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여기가 스키 타는 곳이고 여기가 보드 타는 곳인가봐요 아 그런거구나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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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그렇네 여기도 스키 타 싶네 하하하 여기가 높은데 저 스키 진짜 잘 타요 뻥치지 마세요 저 잘 타요 다 아추죠 진짜 잘 타요 진짜 잘 타거든 잘 타거든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이번 곡은 아추인데요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추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이거 손동작 아추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번 연도 마무리 잘하세요 아시겠죠 안 아파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분들 봐서 너무 기분 좋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봐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저희 마지막 곡 아추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네 그럼 안녕 감기 조심해요 사랑해요 그들에게 활동 남았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omatic 쯔쯔 bri 과 뭐 crash 샬리